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인공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태어난지 이제 2개월 된 우리 아기랑 저희 부부 거기에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조리 24시간 동안 케어해 줄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입주 노예를 모집합니다. 원지 입주시터 구합니다. 이거를 제가 글로 옮겨오면 거짓말이야 라는 댓글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2개월 여자아이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주 5일 입주 시터 가사일 포함이에요. 먼저 근무조건 잠실력 2호선 8호선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입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퇴근 일요일 저녁 8시에 출근입니다. 이거는 주 5일이 아니죠. 주 5일이 되려면은 월요일 오전 8시에 출근해야 그게 시간이 맞는 겁니다. 이건 5일 반입니다. 근무시작일 24년 12월 2일부터 늦어도 16일까지 제출서류 100일에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그리고 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 결핵 HIV-ABC형 간염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 그리고 시터 자격증 급여 300만원 월급이구요 매달 말일에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사대보험은 없어요. 2개월 미만 근무 시 일당 10만원 개선해서 지급합니다. 2개월이 넘더라도 그만둘 경우 최소 보름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은 근무 일수당 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공휴일만 휴무구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정상근무합니다. 알겠어요? 명절 각각 3일씩 휴무를 드리며 여름휴가도 3일입니다. 부부 휴가 맞춰서 가셔야 돼요. 중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는 가능합니다. 세부 근무 조건 일단 우리 가족 구성원 자녀 2개월 된 여자아이 2024년 10월생이에요. 지난달에 태어났네요. 맞벌이 부부 둘 다 출근시간이 이릅니다. 6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나가요. 아이 엄마는 현재 출산휴가 중이지만 12월 다음달 말에 복직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 포인트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주 예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무 환경 40평 아파트 방 4개 화장실 2개 cctv 있어요 거실과 아기방 침대 옆에 아기방에서 같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근무 내용 전반적인 아기 케어뿐만 아니라 성인 가사 저희 부부 저녁 식사 포함해서 요리 어른들 빨래 거실 안방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거를 모조리 다 할 수 있는 분 적극 우대합니다.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 세탁건조일체형 워싱콤보 다 갖춰져 있지만 청소기와 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을 원해요. 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거 있지만 하지 마라죠. 아기 달래주고 안아주기 목욕 2-3시간마다 모유수유 돕기 분유 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아기 손과 엉덩이 씻기기 아기 용품 소독 식기 젖병 열탕 소독 브레짜 이건 뭡니까 분유 포트 유팡 청소 아기 빨래 설거지 아기방 욕실 청소 놀이 책 읽기 동요 불러주기 산책 재우기 등등등 밤에 아기를 데리고 주무실 수 있는 분 아기가 자는 도중에 부모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기가 자주 깬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 원해요? 알겠어요? 미치겠다. 자격요건 63년생 만 61세 토끼티 이하로만 해주세요. 신생아 영아 입주 베이비시터 경력 최소 5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전 근무지 연락처 제공이 되는 분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분 아기의 안전 및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지키는 분 근무복,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아기 접촉 전 손 소독제 반드시 사용, 과한 화장 향수 안 하는 분 육아를 하는 동안 TV 시청 금지입니다. 스마트폰도 안 돼요? 부모가 판단할 때 아기한테 거친 언행을 하는 경우 즉시 해고고요. 급여 없어요. 알겠어요? 부모의 육아 원칙을 따라주실 분, 신원이 확실하고 건강한 사람, 아이를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 무단 외출 및 외부 방문계 출입 금지, 우대 사항, 요리를 잘하는 분, 특히 아이 반찬, 기타 근로 조건, 위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바꾸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상여금 및 퇴직금은 없습니다. 위 조건에 맞는 분들은 문자로 간단한 본인 소개, 사진과 이름, 나이, 국적 경력, 거주지, 입주 가능 날짜 등등등 이런 걸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분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하라고요. 소개서의 경우 반드시 조건 확인 후 연락주세요. 소개서 수수료는 채용 2달 후 10% 드립니다. 2개월 미만 시에는 수수료도 없어요. 조건에 맞는 분들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되고 전화는 안 돼요. 육아 중이라 제가 전화 받기 어렵거든요. 면접 시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 결혁,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 그리고 시터 자기증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요약 요양보호사이자 육아도우미이자 거기에 가사도우미를 포함해서 24시간 월 300 2개월 된 영화를 데리고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산책하고 육아 피곤한 이유는 뭐다? 아이가 밤에도 잠을 잘 안 자고 2시간마다 밤새 수유를 해야 해서 그런 겁니다. 노인네들 먹을 밥상 수발에 저녁에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부부가 먹을 밥상도 차려줘야 되고 집안 청소, 빨래 다 해야 되고 물론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지만 이건 안 돼요. 직접 네가 걸레질을 해라 이겁니다. 댓글 1번 2번 아무리 신한 염전 노예라도 잠은 재웠을 거 아닙니까? 아기를 데리고 자는데 부모가 지멋대로 확인을 하겠다는 건 뭐야? 잘 때도 왔다 갔다 드나들겠다 이거 아니야. 아우 소름돋아 이 씨. 2번 이거는 미친 건데 지 친정 애미한테 이 조건으로 해달라 해도 이 새끼 네가 키워라 이러면서 바로 침 뱉고 돌아설 거요. 끌 끌 끌 끌 끌 3번 이야 조부모 상주 예정이라니. 그럼 도대체 어른이 몇 명이라는 거야? 야 조선시대 종년도 지 아씨 수발만 들었다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장난하냐? 4번. 와 이거는 그냥 대놓고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거 아닌가. 내가 사는 지역이 지방인데요. 여기 맘카페 들어가 보면 상주 이모님 구합니다라고 올라온 글이 기본 450만원이고 거기에 끝이 아니야 휴가비 명절 떡값 다 챙겨주고 거기다 아이도 초등학생이야 딱히 할 게 없어요. 청소랑 식사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다가 이 조차도 잘 안 구해져가지고 추협의회에서 돈을 더 올려주겠다. 이런 말도 달려있었다고. 그런데 뭐 꼴랑 300에 신생아랑 어른이 4명이라고? 미쳤구나 네가. 5번. 금요일 오후 8시 퇴근. 일요일 오후 8시 출근인데 주 5일째라고? 장난하냐? 지금 이 계산이 맞다고 이 랄지를 해대는 거냐고. 혹시 이 여자도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주 5일째 하라? 그럼 인정. 끌 끌 끌 끌. 6번. 와... 소름. 지가 엄청 똑똑하다 생각하면 글 올렸을 거 아니냐고. 합리적이라면서. 와우. 7번. 진짜 지 새끼만 소중한 여편네구만. 아니 아기방에서 잠자고 생활하라고 하면서 그 방에 CCTV 달아놓고 밤에도 항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면 도대체 시터는 언제 잠을 잘하는 거요? 아니 무슨 감옥이야? 아니 어떻게 저 따위 거지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지한테 이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돈 꼴랑 300에? 거기다가 집안일에 청소에 밥 기타 모든 살림까지. 특히 제일 소름 돋는 거. 조부모 입주 예정. 뭐 시집살이도 해라 이건가? 야... 거지같은 것들이 진짜 염병을 하는구만. 야 이거는 돈 천만 원 줘도 안 하겠다. 천만 원. 8번. 돈은 하나도 없는데 값지를 오지게 하고 싶고. 애잔하다 애잔해. 9번. 야 입사 조건이 무슨 대기업 뺨을 확 후려치는구만? 어? 그렇구만. 이럴 거면 그냥 상주하는 그 저거 조부모한테 돈 300 주고 시킨 다음에 원수지관이 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거요. 끌 끌 끌. 이걸 누가 아냐고. 10번. 아니 조선족도 아이를 보는 조건으로 400 정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돈 300에 아기는 물론이고 어른이 4명이라고? 양심 뒤졌구나. 야... 11번. 꼴랑 돈 300에 그지같은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려고 하더니 거기다 맘이 안 들면 급여 삭감 뭐 안 준다고? 내가 다 부끄럽다. 아우 대리수치 오지네 진짜. 뭐 제가 이쪽 계통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외한인 제가 봐도 돈 300이면은 아침에 부모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바통터치하고 집에서 아기 돌보고 아기 먹을 거 좀 해주고 좀 챙겨주다가 청소 이 정도는 조금 해준다 쳐요. 그러다가 저녁에 부모가 오면 바통터치하고 퇴근하는 거. 이 정도가 300 아닙니까? 야... 아니... 부부 2명에 아이 하나만 있고 집안일 해주고 아기 돌봐주고 그런 상황에서 입주도우미를 해도 300 가지고는 어린 밤 푸르치도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상주 예정? 아니 그 양반들이 집에 같이 있으면서 간섭실 얼마나 할 거요? 야... 정말... 아니 이게 될 거라고 올리는 건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휴 무서워. 감사합니다.